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안 갖다 줬다는 건 이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도시락! 자, 아닙니다. 자, 홍진영 씨. 팬티. 학교에서 왜 팬티. 누가 학교를 안 갖다 줬다고? 항상 갖다 줬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책가방. 홍진영 씨?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아니에요. 꺼지면 돼요, 꺼지면 돼요. 홍진영 씨. 아닙니다. 자, 박준영 씨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박준영 씨. 정답 맞습니까? 네.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먹는 건 맞는데요. 예전이잖아요. 양세영 씨. 정답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 둘, 셋. 옥수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답 다 왔어요. 땡땡땡빵입니다. 소세지빵.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방희 씨 한번 들어볼게요. 소모로빵, 소모로빵. 답답은 아닙니다. 네. 정답. 잠시만요. 강냉이빵. 옥수수 빵이요, 옥수수 빵을 강냉이빵이라고 그래요. 옥수수 빵으로 하시겠어요, 강냉이빵으로 하시겠어요? 옥수수 빵 아니라면. 옥수수 빵. 옥수수 빵. 정답입니다. 옥수수 빵. 양세영 씨가 빵이 아니라 옥수수 빵. 옥수수 빵. 옥수수 빵. 옥수수 빵. 네, 맞아요. 저희가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간식으로 옥수수 빵을 줬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를 다 갖다 줘야 되는데 먹고 조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누나가 그걸 안 먹고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어머, 어머. 제가 막낸데 누님이 이제 5살 터울이니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그걸 하면 그것을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는 먹지 마. 어머. 막내 갖다 줘야 돼. 그래서 그걸 참고 안 먹고 갖다 줘야 돼. 어머, 너무했다. 우리 누나는 그게 한이 맺힌 거야. 손에 들고 와요. 아유. 일단은 첫 번째 선물은 우리 김한민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문제는 노래 문제인데요. 네. 이분들이 지금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문제는 한방 화장품 세트가 걸려있습니다. 자, 1단 게이트 주세요.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 보시면. 정면 보시고. 제. 우리 동네에도. 충남 부여 어르신데. bearing 무슨 말인지 말은 듣고 저어야지. 말을 해보세요. 말을. 어르신 말을. 불러보세요. 빙교 빙교. 불러보세요. 아, 몰라. 올레? 자, 홍진영씨입니다. 장윤정의 올레. 아니요. 올레는 저분들이 아시죠?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 믿을 수가 없단다. 믿을 수가 없단다. 자, 다음 무슨 노래일까요? 어려운데요. 믿을 수가 없단다. 이런데도 모르시겠어요? 이 유명한 노래를요? 옛날 노래에요? 그쵸? 예전 노래인데 정말 인기 많았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강수지씨 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옆에 아저씨가 잠깐 춤을 췄거든요. 트위스트였어요. 그러니까 혹시 설운도씨가 부른 트위스트. 정확하게? 어? 진짜? 트위스트지? 트위스트. 어려우시면 2단계 힌트 드릴까요? 2단계 힌트 주세요. 빨리 누르셔야 됩니다. 다가와준. 다가와준. 웃을 수 있네. 서수남 선배님. 잊을 수가 없었네. 가 없었네. 자, 강수지씨. 보랏빛 향기? 잊을 수가 없었네. 만드는 것 같다. 오! 오!